여성의 매운 그림자 우리 그때 노력했잖아요 앞사나 뒷사나 니 왜 무너졌노 신장노대를 넣고 무너졌지 신장노가에는 뽐뿌라가 섰고요 뽐뿌라 안에는 자동차가 간다 자동차 안에는 운전소가 있고 운전소 옆에는 기생이 탔다고 기생 손목에는 금시계가 있고 금시계 안에는 세월이 간다 우리 그때 그 노래였어요 그 어디가 들었는지 저 큰길을 갔다가 신장노라고 그랬어요 신장노대를 넣고 무너졌지 신장노가에 넣어 뽐뿌라가 섰 뽐뿌라 안에는 키가 크고 비 높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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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뽐뿌라 나무가 플라타스 그 약자 가야도 불어난게 쭉 서있네 그 앞에 자동차가 큰길로 자동차 가졌나 운전소 무릎에나 기생이 타고 아까 무릎 옆에나 하거든요 무릎에나 소리도 하고 옆에나 가기도 하고 그래 기생이 손목에는 금시계가 있고 금시계 안에는 세월이 간다 그 뭐가 그대 전했을까 비단의 장사 왕서방 명월의 한태반에서 뭐 그대 하다니깐는데 어디가서 뭐 그대 소리 들어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고 기생이라 사다이라 난리가 났다 기생이라 사다이라 소리는 왜 안 와 옛날 소리하면 기생이라 기생이라 소리 안 좋아 처부집에 갈라거든 나 죽는 꼴 보고 가서 처부집은 꽃밭이요 나의 집은 연못이라 꽃과 나비는 봄 한철이요 연못 안에는 금붕어 사시사철 연못은 사시사철 있어도 꽃과 나비는 봄 한철 뿐이라 이 말이래 알았나? 옛날 첩을 얼마나 얻으면 그런 노래 다 생겼어 그게 끝이라 그거 끝이야 어디에는 총 거리에는 칼 걸음 높여 척척 동대문을 열어라 남대문을 열어라 우리 군사 들어간다 아이고 얼마나 신이 났길래 해방되네 내가 열두 살이 된데 일본 국기 잡아띠고 조선 국기 내그라라 참 36년동안 일본 놈한테 공출을 받고 길산물을 하거나 그것도 밤에 별을 짜고 다 공출하라카고 얼마나 술을 해 먹지 하나 뭐 낮에 나온 반달은 하얀 반달은 해님이 쓰다버린 족박인가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 노래 있는데 네 니거 모르나? 모른다 새님이 쓰다버린 족박인가요? 그만 찍어라! 군돗기로 따듬어서 조각상큼지붕찌 양친구는 오시로 넣고 천면만면 설거지구 따라가라 파란다라 이 배로 오돌나 저기 저기 조각상 저 개수나무 박혔다는데 그 올라가보니 개수난게 아니라 자갈돌만 박혀있다네 누가 그래? 미국에 옛날에 달라라 갔다 왔잖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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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